루시앤이 떴어요 와 이쁘다 회복형이네요 왜 안놀려 근데 왜 갑자기 안놀리네 멍청이다고 그러네 꺼딱킬게요 오류같애 오류 저 놀래가지고 루시앤 떴어요 그래서 모비즘 버럭했더니 렉걸렸어 웃겨 죽겠네 이상하죠 아까 그 버튼이 오른쪽 위 대각선으로 한 엄지손가락 두개만큼 갔어 이 게임은 200 몇개 있는데 안떠가지고 피부로 볶고 그때까지 불안코를 하나 뜯는데 하기싫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기싫다니까 뜨네 이래서 5성 두자리추를 모았죠 부속성이네 A루시앤은 또 뭐야 A급이란 뜻과 AS급이란 뜻과 뭔 얘기야 저거 A가 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절로 확인하고 있죠 엄청 확인하고 있죠 나쁜말 하면 되구요 메리크리스마스 아이씨 코로 숨이나 서져 미치겠네 물 마셔야지 물 마시면 좀 나요 자 그럼 마저 뽑을까요 짧게 찍으려고 해요 저도 떠도 놀랬어요 약발은 여기 코도 좀 숨을 쉬시는데 약냄새 나가지고 아이씨 책도 그건 줄 알았네 이거 뽑는 이유는 그거죠 최소한 매일매일 돈 받으려고 그래서 5성 하나 떠도 기분 좋네요 이거 이거 할려고 탁 야 이거 걸렸다 이거 야 엄마 너 하필이면 지금 해가지고 나이가 밝혀져 버렸어 데헷 골드케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자릿수 열마리에 오성이 됐네요 니으라고 뜨든 루시앤도 없고 이쁘네요 루시앤 여기도 있네 아 비속성인줄 알았어 처음 봤을때 엄청 이쁘네요 얘는 이게 애프터인가 눈이 가려지고 눈이 안가려져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